양천구가 내년도 예산으로 8,500억여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상회복과 지역발전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양천구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1% 늘어난 8,537억 원. 구는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추가접종 등 보건분야 예산에 2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1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일상회복의 또 다른 축, 지역경제 활성화. 양천구는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돕는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을 확대하고 라이브커머스도 지원합니다. 침체된 신월동 가방골목을 살리기 위해 소공인 공동기반 시설도 구축합니다. 지역투자사업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7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공약사업인 목동 5대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82억 원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보도관리에 3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양천에 가족 정원을 조성하는 등 정원 도시 양천 만들기에 주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지영 공원의 녹지축과 안양천 수생태축, 그리고 2025년에 완공 예정인 국회대로 상부 선영공원과 서서울 호수공원 목동중심축 5대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유아와 초중 등 직업교육 등 교육 분야에 264억 원,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분야에 347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0% 늘어난 4,400억여 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내년도 양천구 예산안은 다음 달 14일 구의회 예결특위에 오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